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국합기공 의상 준비했습니다. 난타국으로도 쓰이구요. 이 의상은 한복 중에서도 자가드 원단을 사용해서 했는데요. 이 원단은 구김도 없고 가볍고 착용감도 좋은 옷이구요. 바지는 이렇게 밑에 매듭단추 두개를 넣어서 밑에 바지가 조이게 좀 준비를 했구요. 허리는 이렇게 고무로 준비했습니다. 바지가 풍당하니 굉장히 좀 멋스럽게 만든 바지입니다. 상의는 랩스타일로 이렇게 깃이 있구요. 묶도록 되어 있고 팔은 이렇게 소매가 좀 좁은 소매로 이 디자인도 아주 특이하고 멋스럽고 안에 민복으로 입기도 상당히 편합니다. 그리고 이 케재도 굉장히 고급스럽지요. 앞에는 이렇게 케미칼 하나 멋지게 달았구요. 등판에도 이렇게 멋있는 줄을 뒤에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. 문양도 아주 멋스럽고 앞에까지 문양을 넣으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서 이 공단에 여기에 케미칼, 고급 케미칼 하나 넣었습니다. 은바란스로 한쪽에는 이렇게 문양을 넣었습니다. 허리띠와 머리띠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